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는 5급 이상 간부만 자체 조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고위직뿐 아니라 선관위 전 직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속도도 빠르고 대상도 광범위한데 조사의 키를 잡고 있는 건 현재 권익위원장이 아닙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이 전두지휘한다고 하네요. 박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20, 30명 규모로 꾸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 조사단.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에 소속된 전체 직원입니다. 앞서 선관위가 5급 이상 간부만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권익위는 그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현직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전직 직원도 대상입니다.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대상이 포함됩니다. 무혐이 났다고 해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채용 비리 범죄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근무 시기는 2016년 이후로 잡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조사단 인원도 더 늘립니다. 조사단에는 권익위 조사관들과 권익위의 파견원 검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경찰과 인사혁신처 인력이 합류합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더 속도를 내려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6월 한 달간 집중 조사한 뒤 가능한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